설명을 해 드릴게요. 격 잡는 거 이거 격은 정확히 덕흠이 제일 잘하죠.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중기나 여기의 투간이 격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볼게요 자, 오, 묘, 유는 그냥 본기가 격인데 본기가 격인데 여기가 격이 되려면 사령이 되어야겠죠 사령, 사령, 당령, 사령? 사령이라고 하죠 사령이 되어서 투간되거나 그냥 투간된 게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, 월, 생인데 임수, 투, 간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이때 임수가 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?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러면 혼잡된 격이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정관격, 편관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관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령이 어디냐 즉 그런 거 있잖아요 22일 이전이면 임수가 격 두 개가 다 투간되었는데 22일 이후면 개수가 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자, 오, 묘, 유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? 그러면 인신사회의 격 그러면 이제 원래 본기가 격이죠 본기가 격인데 투간이 되든 안 되든 본기가 격이에요 근데 인중에 병화가 투간되었다 했을 때 이게 병화가 격인가?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오화가 있거나 술토가 있을 때 이걸 격으로 쳐줍니다 근데 가끔 사령 사령 그러면 이제 뭐 인월 들어가서 뭐 한 7일이나 8일 뭐 이 정도 됐을 때 병화 사령 그러잖아요 이럴 때 병화가 투간되면 이걸 격으로 볼 건가?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마음이 병화에 가 있는 거지 이걸 격이라고 보기는 힘듦 내 지지에서 인호술 화곡을 이뤘을 때는 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? 그러면 이제 진술충미 진술충미의 중기나 여기는 이라고 했을 때 보통 그 달에 양력으로 22일 이전이면 이전이면 여기가 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일 이후면 22일 이후면 이제 본기가 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? 여기 진이면 을목이 여기죠 그죠? 그리고 뭐 술이면 신이 여기죠 이게 이제 22일 이전이면 이게 격 이후면 그냥 본기가 격 이렇게 잡아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중기 추궐생이면 그러면 계수가 여기고 신금이 중기인데 신금이 투간되었을 때 이때는 어쩌냐? 라고 했을 때 규칙은 규칙은 22일 이전이면 그냥 계수가 격 추궐생이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여기 이게 우선이라는 건 투간이 되었더라도 근데 사령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음이 신금의 같다 이고요 22일 이후면 그냥 토가 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지지에 사화 유금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삼합이 되어서 인동이 되었으니까 신금이 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? 이렇게 되면 어렵나요? 이래도? 아 몰라 그러면 몰라요 됐죠? 이렇게